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데니스 브이로그입니다 첫 브이로그여서 좀 어색하네요 지금은 저는 네일 하러 왔습니다 쉬링 중이에요 지금 수담 언니랑 같이 왔어요 여러가지 디자인만이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진짜 내 손에 예술 있는 느낌 너무 예뻐요 운전자 스타일이에요 이제 퇴근해야죠 좋은 아침 저 오늘 머리 염색하러 왔습니다 부디가 많이 살아서 이제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요 새로운 모습이죠 숨을 쉬면 이렇게 돼요 아까 배터리가 다 나가서 진행중이 보여졌는데 끝! 발색으로 갔어요 한참 동안 핑머리만 하다가 발색머리로 이렇게 바꾸니까 뭔가 슬퍼요 핑머리 너무 잘 어울리다고 많이 들어서 그냥 제 핑머리 같았어요 한참 동안 근데 색깔 좋아요 어때요? 어때요? Not bad? 지금 이젠 12시 반이에요 이제 점심시간인데 밥 오늘 뭐 먹지? 이제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와인 인클테인먼트 대단으로 내려갑시다 언니들과 함께 있나봐 이제 밥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잘 먹겠소 잘 먹겠소 잘 먹겠습니다 치킨 오케이 먹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조금 chill day 분위기로 제 취미들 보여주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있는 카메라 저도 사진 찍는 거 레아 언니처럼 되게 좋아해서 필카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필카 이거는 포토앨범 포토앨범인데 이거는 멤버들이랑 특히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데이비날 그냥 모든 추억들 다 이거 저 슈트댄스 갓대품 솔직히 이거 잘못 나온 거였는데 근데 제가 이 슬로에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해서 가져갔어요 되게 추억 좋은 추억들이에요 다 더 많이 찍어야죠 이제 수수 팬 여러분들 잘 이미 알고 계실텐데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이런 이런 구슬? 오늘은 저희 락키 여러분들을 위한 팔찌 만들어볼까요?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약간 플렉스인가? 교재 여러가지 많고 팬 여러분들 계속 물어봐요 쉴 때 아니면 시간 쉴 때 뭐 하냐고 그냥 진짜 일해요 음악 틀고 반지, 팔찌 만들고 뭐 가족 것도 만들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만들고 친구들도 만들어주고 이거 근데 이거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같이 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이런 봄 색깔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미래에 직접 뵐 수 있다면 이런 거 진짜 많이 만들고 팬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거 하느덧 떨리네요 저희 시크릿넘버 로파이 채널도 있는데요 그거 라이브 할 때 저도 이거 구슬로 했는데 그때도 뭔가 떨렸어요 그때 뭔가 떨리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뭐 하니까 갑자기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 써였던 부분들에 갑자기 신경 쓰게 되고 이거 이렇게 어머 바닥에 진짜 구슬 한 100개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저도 몰래 저도 몰래 오케이 이 옆에 있는 조금 이쁜 꽃 나왔다 와우 저도 방금 감동 너무 예쁘네 뭐지 오케이 죄송해요 제가 아니 진짜 이거 진심으로 라키 분들한테 진짜 죄송하고 싶다고 진짜 전달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안 나오거나 사진 안 올리거나 그럴 때 그냥 갑작스럽게 사라질 때 있어요 저도 알아요 진짜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어 뭐 다른 거 하다가 구슬 기타에 빠지다가 사진 많이 안 찍게 되고 그래서 팬 여러분들한테 올릴 수 있는 사진 별로 없고 셀카도 잘 안 찍는 편이고 핸드폰 자주 안 하는 편이어서 그냥 팬 여러분들 라키 분들한테 답장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들한테도 잔소리 들어요 언니들도 뭐 제발 올려 뭐 사진 왜 안 찍어 이쁜 거 좀 찍어봐 아니면 뭐 화장 돼 있는 날이면 사진 지금 당장 찍으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 언니들 그래서 언니들 덕분에 많이 울고 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꽃들이 있고 아 이렇게 모델 한번 볼까 이렇게 이렇게 납이 여기 앞에 있어요 이제 괜찮 오늘 구슬은 여기까지 지금 밖에 날씨 너무 좋아서 밖에서 좀 틱톡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화장 좀 해야지 솔직히 화장은 좀 센 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냥 되게 기본 사실 저는 좀 심심한 편이어서 좀 심심한 빌럭일 거예요 이거 밖에 많이 안 돌아다니고 그냥 집순이 화장 설명은 솔직히 제가 잘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서 아시겠죠? 스타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연스러운 화장 방금 일어난 머리 약간 그냥 배드헤드라는 건가?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요 저 어렸을 때 화장에 진짜 관심이 많았는데 용돈 생기면 바로 화장품 구매 화장품 밖에 안 사고 유튜브에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은지 비교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진짜 진짜 정신없다 왜지? 왜 이렇게 지금 정신없지? 카페 너무 많이 마셨나?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지니언니랑 자주 부르는 노래래 그래서 틱톡 좀 찍어볼까요? 어? 방금 올라왔다 Just for you 하하 틱톡 찍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조명도 잘 미쳐야 되고 춤도 잘 나와야 되고 표정까지 이쁘게 나와야 되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찍는 것도 되게 지금 힘들어 이렇게 찍을 줄 몰라서 아 어려워요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기타요 이 노래가 기타 치기 재미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기타 치기 재미있더라고요 기타 치는 것 재미있로 재미있는 점은 이용하게 치면서 como 내 마음대로 노래 바꿀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곧 커버영상 올릴 예정인데요 슬릉 제발 제발 아 예 예 기타 치고 할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그런 자신이 아직 없어서 기타 치는 노래 할 자신이 그렇게 잘 챙기게 한답니다. 근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서 그런 아쿠스틱 커버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재밌고 있어요.